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 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대표 어떤 2가지 이슈를 확인해 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먹구름이 이제 좀 거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모멘텀 또 파운드리 투자 M&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것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릴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너무나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서 던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뭔가 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가속방 이후에 첫 번째로 해서 5년 만에 방미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부터 어제 출국을 했죠. 어제부터 약 10일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북미 지역 사업장과 그다음에 거래처를 방문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물산 관련된 재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25일 날 일정이 잡혀있거든요. 아마 그 전에는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요, 방문지는 캐나다의 AI 센터하고요. 그다음에 모더나가 있는 보스턴, 그다음에 워싱턴, 그다음에 이번에 파운드리 관련된 공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또 예정지가 있는 텍사스 등을 방문할 걸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텍사스 방문에 관련돼서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좀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출국할 때 미국 내 파운드리 관련된 여러 파트너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파운드리 관련된 공장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좀 지지부진합니다. 8월 달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인하에 대해서 하락을 했고요. 최근 들어 파운드리 관련된 투자가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는 있긴 하겠지만 그중 하나가 미국의 반도체법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하원을 통과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과 관련된 내용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이렇게 지지부진을 조금 탈피하려면 아마 파운드리 부분에 투자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조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어떤 사람들 어떤 회사를 만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파운드리 투자가 확정될 것인지 이게 또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지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진작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기다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도 벌써 지난달 이번 달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순매도한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인 투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변덕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체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한꺼번에 사자 팔자가 아니라 작은 금액의 사자 팔자다 보니까 주가의 박스권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초서부터 35조의 순매도를 했지만 최근 11월에 들어서는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특히 7만 원이 붕괴가 되면서 조금 매도 양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또 11월 이후에 한 5천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과 지금 개인이 조금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대로 봐서는 지금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총으로 2천억 이상 되는 회사 중에서 중국 회사를 제외하고는 올해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러다 보니까 7만 원 이하에서는 기업 밸류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게 낮다라는 인식을 또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기업 모멘텀 부재 때문에 조금 각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를 조금 조금씩 낮추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를 낮춘다는 게 기업 실적이 나빠서다기보다는 아직까지 기업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상승 모멘텀이 좀 적다라는 그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미국에서 파운더리 공장에 대한 투자 부분이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의 M&A를 성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낮게 잡혀 있었던 목표 주가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미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네.